안녕 친구들 구르미삼촌이에요. 오늘 구르미삼촌과 티니핑들을 만나볼건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티니핑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라라핑이 노래를 부르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네요. 근데 라라핑의 노래실력은 여전하네요. 아자핑이 라라핑의 비명소리, 아니아니, 노래소리를 들었나보네요. 아자핑이 라라핑에게 다가갔고 둘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앗, 키키핑? 너희 너무 재미없어보여. 살짝 재밌게 해줄게, 키키! 어쩌죠? 아자핑이 키키핑의 마법에 걸려서 라라핑의 운동기구를 빠르게 작동시켰네요. 아자핑은 키키핑의 마법땜에 그런건데, 라라핑이 아자핑에게 화가 많이 났네요.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아하, 야, 그래, 이끼라! 키키핑, 정말 말썽꾸러기네요. 여러분, 구르미삼촌과 함께 키키핑 좀 더 지켜보자고요. 하츠핑이 미끄럼틀을 타려나보네요. 슈웅! 다음은 차차핑 차례! 슈웅! 하츠핑이 차차핑에게 그네를 타고 오겠다고 말했고, 차차핑은 재밌게 놀다 오라고 하고 있네요. 슈웅! 슈웅! 그네는 먼저 온 해핑이 신나게 타고 있었어요. 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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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너무 재미없어 보여 살짝 재미있게 해줄게 키키 헐 대박 키키핑의 마법에 걸린 하추핑이 해핑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그네를 세게 밀었고 해핑이 그만 그네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해핑이 하추핑에게 화가 많이 났네요 하츠핑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이 모든게 키키팅의 짓인데 말이죠 여러분 더이상 키키팅을 가만두면 안되겠어요 구르미삼촌이 키키팅에게 친구들을 괴롭히면 안된다는걸 알려줘야겠어요 그전에 한가지 여러분 유튜브에서 구르미삼촌 검색 부탁드려요 자 그럼 키키팅을 찾으러 고고고 키키팅이 어딨나요? 여러분 키키팅 찾으셨나요? 키키팅 이녀석 안되겠어요 티니아 트윙으로 찾아보죠 어디보자 어? 짓궂은 장난에 마음을 일으키는 티니핑 키키팅 찾았다 키키팅 너 친구들에게 장난이 너무 심한거 아니니? 억울하면 너도 장난치라고 티키키팅 뭐? 너 거기 가만있어? 아림없지랑 티키키팅 으 분해 안되겠다 티니아 트윙을 사용하자 키링키링 캐치링 큐브 속으로 에이형 재밌었는데 말썽쟁이 키키팅을 해결했더니 티니핑 친구들이 마음 편히 놀 수 있게 되었네요 여러분 앞으로도 구르미삼촌과 티니핑 이야기 함께해요 그럼 안녕